공격이 준비되어 음 알쏴아 와아... 가람님 어디갔어요? 가람님 땡기겠음 전화를 해 전화를 이대로 안나오는건 아니겠지? 꼭 불안하게 나오시던데 가람님 안나오면 점수 안녕 전화해야되나? 오셨다 힐 하나만 바꿔주면 안나 메르신아 아나 넣으실데요 한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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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으로 들어가야 나와들 2층에 가자 2층에 들어가 나도 같이 가자 왼쪽 아나 아나 컷이예요 저 에너지 풀이요 메르시 먼저 봐야되지 메르시 뒤에 있어요? 와 저만치 넘어왔네 위에 한조 왼쪽 위에 한조 있어요 왼쪽 알ulk closed 죽기 knowledge 블리 고맙 Resistance 터루비언 정만디드! 탈레르 부장공! 정만디드! 정만디드! 오! 다 날렸어 대박! 아! 와! 2층에 맥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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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맥프리 2층에 맥프리! 2층에 맥프리! 2층에 맥프리! 안 내려오네! 정만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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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녹화를 안했다 이거! 아쉽다! 3층에 맥프리! 3층에 맥프리! 정만디드! 2층에 맥프리! 정만디드! 한 10초 남기고 나올걸 아니 수비 토르 비연도 괜찮지 않아? 맞아 아니 근데 토르 자체를 요새는 재밌을 것 같은 데서 밖에 안해 독해할 게 아니냐 못한다는 거구나 아누비스 공격 같은 데서 한다 쟤는 수준대 아니야 너무 진짜? 엔질과? 왜? 가장 힘든 건 아니야? 아니야 제일 편한 데야 뭐 본인이 잘하면 좋은 데겠죠? 아누비스 한번 나오면 좋겠다 진짜 한번 구경이라도 하게 어떻게 알아 괜찮아 엄마님 다음 판은 스킨 좀 바꾸고 와요 제가 못생겼어요? 이거 너무 못생겼어 이거 엄마도 지기 싫어 이거 뒤통수를 못생겼어 왜 이렇게 못생길 수가 있지? 아 슬퍼 에이 거점을 수비하십시오 이거 거점으로 빠지죠 네 어? 네 속주로 가자 매크리 오른쪽 아 왼쪽 들어갔어요 아 이거 2층을 혹은 2층 가줄 수 있어 여기 오른쪽 2층 왼쪽? 여기 왼쪽 매크리 있을 것 같아 아 왼쪽에 있는데 매크리 왼쪽 너무 다가가지 마세요 이제 이 땅으로 넘어 으윽 저 어 Allies 얻어서 저쪽으로 힐을 때 있어요. 긴지군. 긴지가 저거에요. 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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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힐 없나. 우슈. 아 기다려. 아 유의 방벽도 있어요. 아 빨리. 저쪽으로 방어해요. 아 애들이 왜 이렇게. 하자들이 있어. 탈사. 물. 뭐라도 잡히면 좋겠다. 뭐라도 잡히면 좋겠다. 아이고. 1초 늦게. 아우루당으로. 어떻게 된거죠. 맥크리한테 빠인건가요? ror cap로로. 암흑을 circ. 막으로. 맥크리 왼쪽. 이건증 오마님이 맥클리한테 따여서 그래 ㅋㅋ 오마님 못생겨서 구박받는거에요 잘생겼으면 구박 안받는거에요 아이고 저희 루시오 또 따였어요? 네 저 방벽 곧 깨져요 네 어머 어머 아우 이제 시작해 아 나이가 진짜 신기해 자 정연 정면 빠지세요 아우 아 죽겠다 아 죽였다 아 죽였어 아 죽였어 아 죽였어 아 죽였어 콜비 우리 콜비온 우리 콜비온 빈지가 때린다 맥클이 쪼이 프리하게 있거든요 인턴이 다 있어 내리지마라 오른쪽에 리드 무대로 반피 아 저 리드 저 못잡아요 저 못잡아요 포그 2층으로 돌고있어요 저기 가볼 수 있나요? 슈 다람님 조심하세요 어 정말 위험해보여 포그 어디있게? 포그 요기 어디 막 계속 돌아다니는데 포그 다시 빠진거 같은데 레드시판으로 아 어딨지 요기 위에 있어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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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 물렸어요 저 아우 어떻게 되는거죠? 안쪽에 스페어엌 저 아 제가 잡았어요 아 조기야 정면이야 빠지게 아 온방무 날렸다 진마리야 버렸어 이때는 해드래 맥설이 왼쪽 위여 이때 왼쪽 위로 올라와요 나 보소군 아래쪽 왼쪽이요? 보소군 아래쪽 위로 올라와요 안전적이 상속 우리 윈스턴 죽으려나? 윈스턴 죽으려나? 윈스턴은 이렇게 근데 가야 되요 저기 윈스턴이는 윈스턴이 있는지 윈스턴이 있는지 아 우리 윈스턴 죽겠다 기승자 석경, 석경 덤벨이네요. 와, 나 누워있어서 안맞아. 야, 내렸다니. 저 뒤에 벤지가 적었어요. 아, 죽었다. 비비는 거 가야 돼요? 아, 도루 기운이 열리라고 했다. 와... 아, 씨. 빨리 들어가야겠다. 막히나? 아, 죽었어요. 아, 그다지. 저기, 그냥 죽었어요. 뭐야, 누워야겠다. 아, 죽. 오, 쟤.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 아! 아! 아,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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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미슨. 아 날라갑니다. 아이고. 그래도 많이 비비긴 했어요. 그래도 우리 시간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저희 아까 왜 조합이 왜 이렇게 이상했죠? 질러가 없었는데 우리. 어 그러네. 있었잖아 토르 비웠는데. 그니까. 걔는 딜꺼가 아니고 걔는. 잠시. 영웅을 사내가십시오. 망치로 쓰러트렸는데 호응이 없었어요 저희. 아 근데 처음에 겐지 때문에. 엄마님은 바꾸신 것 같고. 바꿀 때. 아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바꿀 때 알려주면은. 제가 저라도 했을텐데 솔저. 1분 30초.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라. 적의 공격까지 30초. 저희 뭐 아까처럼만 막으면. 30초 안에 자리아 궁 모아서 죽이면 돼요. 에? 10반에 라인 궁도 모으고. 30초면 프로게이먼데. 라인은 가능한데 자리아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할 수 있죠. 솔저도 하는 걸로. 그럼 라인 방벽 안줄테니까 한번 모아봐. 3초. 3초. 2. 1. 공격의 시작입니다. A 과정을 수비하십시오. 1. 1. 2. 2. 2. 2. 2. 2. 2. 저 조골깍인데요? 빈지 컷 다 죽었어요 지금 다행이네 네 아이고 맥크리 와 진짜 갈 수 있을까? 돌아오시는 게 도망갔다 와 1몸 막아야 되네 아 나도 썼다 그냥 5명 아 못했어요 와 아 아 아 아 아 쏙쏙 메이가 왔어요 아 들어갈 수 있을까? 남은 시간은 30초 아 아 와 어떻게 힘이 아 목마님 자리 거기에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겐지 어디 있었는데 저희 바로 건물 전면 2층에 있는데 저쪽에 겐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저 겐지가 못하진 않아서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주겠습니다 아 지기 싫은데 잘해야 무송구라니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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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잘하면 이겨요 저희 저희 왜요? 두번 두번 하나? 두번 하나? 한번 더 하는 거예요? 시간만이 남으면 이기나? 아니요 또 미는 거죠 다시 또? 아 그래요? 뜰어 시간 쟤네가 시간을 남겼구나 참 아 아 아 아쉬워 크레이스 할 것 같아 신념을 위해 싸움을 멈추지 마 라인 죽으면서 동시에 솔저 죽고 이렇게 됐어 솔저가 먼저 죽었어 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 에이거점이 필요해지 곳 우스카야는 전문 자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멀리 진실도 잘 안 들어가니까. 왼쪽으로 조심하세요. 오른쪽 건네로 들어가요. 오른쪽 건네로 들어가요. 잠시만 지금 너무 멀어서. 내리시부터! 뒤에 의전이 있어요. 정리할 사람? 문 닥당. 세례효율로 4점 수행 중. 하란님 듬탄다. 4점 확보중 4점 확보중 2층에 맥톨이 자리야 오른쪽 2층에 로드 오고 있어요 로드 오고 똑같은 자리에요 로드 오고 똑같은 자리에요 오른쪽에 있대 로드 오고 로드 오고 로드 오고 로드 오고 영웅이 여전히 일어났어 미치고 말한다 성향 정면.. 아니 그 정면이요? 정면이요? 조합이 이러면서 영웅이 죽지않아 와아 아 아이고 저희 지금 조합 토르비언 괜찮아요? 어? 우리 로드 죽었어요 저 궁 있는데 호흡 가능해요? 잠시만요 저희 여기 맥퀴 이렇게! 레슨한테 여쭈어 맥퀴요 아 석영! 오른쪽이야 석영 오른쪽이야 아 극장 로드 피 먹어야 돼요 우리 팀은 아직 내가 필요해 로드님 피 피 아 저 죽을 것 같아요 저희 돼지도 죽었어요 아 호그 말고 딴 거 해요 호그 지금 고기방패인 것 같은데 썰다가 컷이 안 돼요 올라갈 수가 없어서 호그가 어흥 와 호그는 도르비욘 도르비욘 요기 토르 안 뜯은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내가 저거 수고하여 성향, 벽면 2층이예요 지금 롯에 가요 내 품에 대해서는 없어. 공격! 목표를 보채겠다. 나이스. 쿠르 하기에 여기보다 나은 맵이 몇 개 없어요? 쿠르 입장에선 그렇겠지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도 딜러 거의 2, 3명 모두 할 수 있는 맵이 여기 정도밖에 없어요.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그런 것치고 제가 중반부까지 딜 은이였는데요. 근데 토르가 금이에요 지금. 잘하시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중반부까지 은인 게 의미가 없는 게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 금이잖아요. 토르가. 계속 딜러했던 사람이 없어서 그래 지금. 나 못 행하다가 토르 하다 하는데. 왜 호그는 딜러야. 그니까. 자람님. 자람님 돌아와. 아 근데 말 했어요 토르 한다고. 아니 제가 네 저도 얘기했어요. 저희 토르 나왔다고. 근데 아까 호그를 고르는 게 좀 아니었어요. 솔맥인데 호그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돼지고기방패. 아예 어차피 저기도 1번이고 우리도 1번인데. 2. 2. 2. 2. 2. 남은 시간 60초. 에이 거점을 참여하십시오. 아. 저기에. 맥클이 오른쪽. 이렇게 심해있어요. 아. 아. 그기 심해있어요. 서빙을 불러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적의 공격까지 30초 저의 인간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공격이 없으면 좋겠어요. 왼쪽으로 애들 들어와요 모두 2층이요 애들 다 이쪽으로 올라가요? 네 허점으로 와요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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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u 아 감사합니다.